티백잉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거를 해야되요 어 BTS 뭐야 그 구독 배지를 좀 바꿔야돼 이제 바꿀 때가 되었어 바꾼거야 바꾸는게 아니라 그 지금 끝까지 없어 지금 내가 이게 보면은 배지 배지가 지금 3개월까지 밖에 없어 6개월부터 가 없어 아 BTS 백댄서 진짜 백댄서라고? 아 정말 백댄서에요? 아 진짜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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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IO 대표님이 방탄소년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아시죠? 아 정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저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재밌게 한판 해봅시다 와 와 진짜 근데 백댄서시구나 와 대박이다 방탄 방탄소년단 백댄서가 철권을 한다? 유하 오예 오 심지어 잘한다? 어퍼 어퍼 오 노 그리고 레아를 써볼까요? 자 여기서 레아 각 제구요 각 제구요 각 제구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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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제구요 레아를 맞는 백댄서가 있다? 어 어 근데 잘하시는데? 제가 물골드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빵댄기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아퍼 마운트 양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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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손 와 신기하다 진짜 철권을 하시는구나 그럼 방탄소년단도 철권을 알까? 나중에 막 이제 만나가지고 어 저 어제 철권했는데 철권에 로아이라고 철권 프로 선수랑 게임했다고 그랬는데 아 그게 누구야 뭐 개찐따 뭐야 그거 이런거 어떡함? 페이커 말고 몰라 아이씨 어이씨 어 이게 2타 아닌데 오 뭐야 아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뭐야 콤보 아 긴장했나봐 아 긴장했나봐 아이고 어이씨 어이씨 오 약간 물골드식 이지였는데 퐁 지내내보 와우 워마클박 미창호랑! 오른손! 패대기! 빵!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죠. 고생하셨습니다. 아 정말요? 아 저도 저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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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대표님이 방탄소년단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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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데 혹시 사인 좀 대표님한테 좀 잘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연도에 아직 성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약간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